뭐 주고 싶은 곡 장르 같은 거 있어요? 그 게임은 각자 멤버로 해주세요. 아 이거 재밌다. 이걸로 앨범 나오면 재밌거든요. 슈가? 슈가 앨범. 슈가 컨듬레이션. 슈가 컨듬레이션. 진영은 내가 예전부터 발라드를 춤을 되게 잘 추니까 춤과 함께 할 수 있는 댄스맛을 전국의 장점을 잘 살 수 있는 이제 팝! 남준이 한국인의 얼. 맞아요. 이 많이 담겨있어요. 정확하게 알고 있어. 판소리를 배웠던 적이 있는 정도로다가 판소리를 배웠어? 판소리를 배웠지. 요즘 티비 틀면 뭐가 나옵니까? 트러트! 트러트 튠 해가지고 트러트! 트러트 튠! 대한민국 히어 잡을 것 같아. 어우 트러트 튠! 태연이는 약간 색소폰곡! 색소폰곡! 오오. 이 책소폰곡! 이 입을 넣는 거지! 이 입을 너무 다 넣어! 바람아 나나다이... 오늘 색소폰 넣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. 꼬비는 아무래도 밝고 네 뭐랄까 좀.. 이 어린 친구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동요! 동요! 대박! 예상치 못할 것 같아.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아. 동요 나쁘지 않다. 괜찮다. 우리 중에서 동요할 수 있는 사람 제욕밖에 없지. 제욕밖에 없지. 프로듀서의 눈은 다르네.